안녕하세요. 오늘은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해서 화면같은 2D물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결을 표현할 때 사인을 사용했는데, 사인 그래프를 보면서 수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식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s값을 더하거나 빼면 사인 그래프가 좌우로 움직이는게 보입니다. 이때 h값을 계속 증가시키면 물결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x값을 나누면 파장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인값에 2무의 수를 곱하면 진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인값에 2무의 수를 곱하면 진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를 곱하면 진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인값에 3무의 수를 계세요. 첫 번째 이탈이 Guangzim이의 한 천사로 인생을 가면 일단은 천사로 인생을 걸어갑니다. 입청해서 물결에 바라며 슈뜨덩한 것과 의사의 모습은 하지만 이탈이 를 정상적으로 조절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스웨이더 그래프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2DWater 스웨이더 그래프 파일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2DWater 스웨이더 그래프 파일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2DWater 스웨이더 그래프 파일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1DWater 스웨이더 그래프 파일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1DWater 스웨이더 그래프 파일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2DWater 스웨이더 그래프 파일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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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